아 똥다치 어 야야 머리뒤 머리뒤 벌리벌리 어 계속해 계속 계속 수고했다 아 어디 어디 수고했어요? 머리 야야 벨퀴소 어 어 아까 봤어요 벨퀴소 왜 벨퀴소야 어 조심해 이 사람아 안 떨어졌는가 보다 다시 해봐 아 여기서 작대기로 떼 괜히 어 사람들 쏘인다 안 나와 어 안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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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벨퀴소 지켜 어떡하지 장대기로 떼봐 아 가만있어 결정이 한다는 다시 잡아놓고 밑에 있어요 어 그래 응 이 길 옆이라서 떼야 된다고 어떻게 떼지? 그거 잘 떼기로 떼고 얼른 도망가 나도 도망갈 수 있니깐 아니 안치잖아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이끌어 들어가서 떼라고 아 이봐 이봐 아니 쏠린다니까 돌이 오나마 하는데 저기 망해부터 저 길게부터 갖고 정안이 새까맣게 달라붙었다 정안이 새까맣게 달라붙었다 어휴 어휴 아휴 빨리 이거 자택으로 탁 해보니 자택이 없어 이걸로 확 던지고 도망가 이걸로 떼려고 어 안 떨어졌어 벌들 막 움직인다 움직여 정안이 막 움직여 와 새까맣게 움직인다 거기 가운데를 냈대 가운데 파이프 파이프 지나간대 터seen Ball 안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벌벌벌 벌벌벌 야 쓰일 뻔했다 아 저기 벌집에 벌들이 저기 말벌집에 말벌들이 몰려듭니다 벌들이 막 날아들고있어 아 저한테 막 달려드네요 벌들이 막 날아들고있어 그걸로 가운데 파이프를 때려야돼 가운데 아니 중간에 간대 대들보식으로 간대 어 아니지 그 가운데 제일 위에 고기야 어 볼라는거 봐 볼라는거 봐 야 어디서 주먹었어 부러쌌다 부러쌌다 아 벌들이 안남아 이 안에만 바글바글해 벌집이 떨어져야돼 어 한 마리 나왔걸 이거 작대기로 해야해 아, 저 말벌이 달려들어서 차에 탔다가 지금 다시 내려집니다. 지금 벌벌이 계속 들락날락하고 있죠. 아, 멀리 나갔던 벌리도 지금 집으로 들어오고 있네요. 온몸으로 말벌질 제거하고 있어요.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돼요. 큰일납니다. 큰일납니다. 어, 여기 한 마리 또. 아, 여기 몇 마리 나오죠? 야, 나무가 이렇게 돼. 이걸로 하면 나무라면 수시해 보고. 안 돼. 그렇게 해서 안 돼. 안 돼. 안 돼. 벌집을 수신다고. 어. 벌집을 수셔. 어, 가운데 있어. 수시고. 얼른 너방 가라. 아, 이렇게 봐. 이거. 한 마리. 어, 어, 어. 어, 따른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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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야, 쏠릴 뻔했다. 어. 쏠릴 뻔했어, 쏠릴 뻔했어. 야, 나무 끝까지 이쪽으로 해이. 나무는 이쪽? 나무 이쪽? 거꾸로 해서 찔러야 된다니까. 한 마리. 어. 어. 아니면 나무가지를 끝을 좀 잘라. 야, 지금 경제가 너무 심해가지고. 어 미칠 것 같은데 저 안에 나오는거 봐 그래도 한번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야지 어 또 한 마리 나온다 정철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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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야 머리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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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어디 어디서 있어요 머리 어디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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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있네요 여기 써있네요 여기 써있네요 여기 써있네요 여기 빨개 찍으면 돼요 한번 제대로 써있네요 포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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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있네요 여기 써있네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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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있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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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? 야 빨리 병원 가자 포기해야 되겠다 빨리 차 타나 가자 병원부터 가야 되겠다 많이 아파? 빨리 병원부터 가야 되겠다 정신이 없네 여기서 한 30분 가야 될텐데 병원까지 30분?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지 야 오늘 뭐 말벌 잡다가 애 잡을 뻔하다 사람 잡아 조심해야지 장비 없이 그냥 벌집 튼다고 하다가 망했네 병원 갔다 왔는데도 탱탱 부었다 지금 눈탱이 밤두탱이 되다 뇌줄 썼지 주사 맞았는데 약원 약원 여기 있는데 금방 깔았겠지 뭐 어떻게 이마에 썼는데 눈까지 탱탱 부었어 몰라 여기 썼잖아 여기 여기 아 나 여기야 여기 여기 거기 썼는데 눈까지 뜯은거 같네 오른쪽 눈 떠봐 오른쪽 뜨다 감으나 똑같은데 이쪽은 아예 간격세 진짜 벌조심해 오늘처럼 그렇게 무모하게 하면 안되냐 장단치다 제대로 써야했지 뭐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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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